안녕하세요. 나설왕자에요. 오늘은 9월달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9월달 이벤트는 프리미엄 챔피언 팩 한분, 황상전설 한분에게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세요. 이벤트는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하니까 매달매달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오르는 투사를 사준대요. 여러분 구독자를 1000명이 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에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다솔다인 놀이터에서 제가 찍은 프리미엄 챔피언 팩 영상과 황상전설 영상을 모두 합치면 EX가 몇 개인지 맞추면 이 프리미엄 챔피언 팩과 황상전설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을 꼭 해주십시오. 구독을 안하면 이벤트 참여가 취소됩니다. 댓글에 이메일과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저가 프리미엄 챔피언 팩 영상과 황상전설 영상에 모두 합치면 EX가 몇 개인지도 써주세요. 다솔다인 놀이터 많이 구독해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다솔다인 놀이터 구터 해주세요.